요거는 제가 지하철에서 오면서 찍어놓은 거거든요 경기실내약축제 해가지고 얘네들은 얘네들은 뭐냐면은 테두리가 있는거에요 테두리가 들어가있고 그리고 그 안에 테두리가 또 있어요 이중으로 해가지고 요런거 같은 경우는 파일이 좀 큰 파일이 크고 그리고 글자도 두꺼운 서체면은 좋아요 가능하면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비슷하게 일단은 캠퍼스 한번 열어볼게요 800에 800 캠퍼스를 열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제가 어 도메인 주소로 한번 해볼게요 따따따 아이쿠 이렇게 도메인을 쳤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 도메인은 지금 굉장히 가늘잖아요 서체가 그죠 가늘 서체로 하는 것보다는 두꺼운 서체가 좋아요 두꺼운 서체 영문 서체는 두꺼운 서체들 많죠 서체를 선택을 해서 가장 두꺼운 서체로 그리고 크기 크기도 조금 크게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잘 보이게 하여서 좀 크게 했어요 그러면은 기존 색상에다가 테두리를 주고 그죠 테두리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다가 어 테두리 한번 줘볼까요 테두리 어떻게 줘요 레이어 레이어에서 레이어 스타일에서 레이어 스타일에서 스트로크 스트로크에서 테두리 줄 수 있겠죠 일단 테두리 줬어요 이렇게 테두리의 색상을 주시고 그 다음에 칼라 오버레이에서 좀 밝은 색상으로 줘볼게요 보라색은 보라색인데 조금은 밝은 보라색 스트로크는 진한 보라색 그리고 테두리 두께 테두리 두께도 설정하시고 인사이드 인사이드 안쪽으로 테두리를 주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오케이 눌러주고 네 그 다음에 얘네들을 제가 셀렉트 해 볼게요 셀렉트 어떻게 해요 컨트롤 키 누르고 썸넬 박스를 클릭하게 되면은 셀렉트가 돼요 셀렉트 셀렉트 됐죠 예전에도 했었던 기억이 난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레이어를 추가하고 글자가 써진 곳에는 작업이 안 돼요 그래서 레이어를 추가하고 셀렉트 영역을 확장하면 되겠죠 스트로크 주려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 셀렉트에서 셀렉트에서 모디파이에서 모디파이에서 컨트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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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되면은 축소에요 축소 6픽셀 입력해 볼게요 6픽셀 입력하고 오케이 누르게 되면은 예 줄어드는 걸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죠 그리고요 어 색상을 한번 채워 넣어 줄까요 색상을 밝은 색을 선택해서 에디트 필로 채워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한 색으로 예 진한 보라색으로 스트로크 줄게요 에디트 스트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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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 인사이드 한 3픽셀로 줘볼게요 예 3픽셀로 이렇게 이렇게 테두리 컬러를 주었어요 예 지금 밑에 있는 글자를 빼보면은 이렇게 들어간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이건 원본이에요 예 원본이고 이렇게 들어간 거고 얘도 이중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약간은 이중이죠 이중이죠 바깥쪽에 진한 거 들어가 있고 또 그리고 안쪽에 선이 또 있어요 이중으로 면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어 처음에 글자 레이어 처음에 썼던 글자 레이어를 컨트롤 키 누르고 섬넬 박스를 클릭 하게 되면은 셀렉트가 돼요 그쵸 처음에 기존에 예 스트로크가 들어간 거에다가 축소해서 스트로크 한번 더 넣어줬고 이번에는 예 확장을 해서 스트로크를 떠넣어줄 거예요 예 3중 스트로크죠 셀렉트에서 모디파이에서 익스팬드는 확장 컨트롤트는 축소 익스팬드 선택하시고 6픽셀 확장 아까 6픽셀 축소했었죠 반대로 6픽셀 확장을 하고 네 그리고 어 진한 색으로 진한 보라색으로 에디트 스트로크 예 아웃사이드 체크해 볼까요 아웃사이드로 3픽셀 오케이 예 눌러주게 되면은 예 외곽에 테두리가 들어간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셀렉트를 확장 축소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어 색상을 넣어가면서 어 약간은 예 그런 테두리 작업을 한 거죠 그죠 열 호 아 analyt 감사합니다.